자 희승해서 이어지는 무대입니다. 이번에는 잠대비 그리고 친구야 친구야를 들려주실 정윤승님의 무대입니다. 자 뜨거운 멋으로 춤을 드리겠습니다. 자 희승님의 무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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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희승님의 모두 leesai 자 희승님의ади 자 희승님의 무대입니다. 누구나 살고 있니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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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모습 보아라 그 시절 그리워라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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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모습 보아라 그 시절 그리워라 그 시절 그리워라 그 시절 그리워라 그 시절 그리워라 친구야 그 시절 그리워라 친구야